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40%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모두 9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2020년 228건, 2021년 424건,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 이상 44% 늘었습니다. 유형별로 위장 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, 자격 매매 294건, 불법 공급 143건, 위장 결혼과 이혼이 36건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.